아이고 다 했다 아버님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깻잎 따로 가야 돼 따로 와 호수아비 따라 호수아비 지쳤어 지쳤어 남수방 깻잎을 네 여기서 여기서 구멍 뚫린 거 따르다고? 구멍 뚫린 게 괜찮아 깻잎은 이거 다 해요? 여기는 금방 따졌어요 그죠?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딸만치 가져가지 나도 뚫게밭으로 다 저 해가면 뚫게 못 먹으라고 이거 뚫게가 돼야 이제 지름 짜서 이 집에도 주고 저 집에도 주고 이러지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갔다 팔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 파는 거 좋아한다 파는 거 좋아한다 파는 거 좋아한다 3,50 남수방 빨리 오게 콩 타자 하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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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넣어 이렇게 살살 너무 캄캄 뚫지 말고 살살 캄캄 뚫으면 그 높아 이봐 이봐 코에 튀어나가 뭐 이래가 뚫려 그래서 이거 콩 이거 까지 까지게 하면 되는거죠 이거 어 근데 이 파는 거는 파는 건 뚫지 마라 그 시파는 게 안 까지니까 한 번째만 펀즈 까봐라 진짜 영역 진짜 진짜 민속촌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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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인형이 있잖아요 맞어 맞어 아이고 힘들어 아 아 그거는 뭘 힘든다 하는 거 네 더워서 더욱끼리 뭐 그늘에 앉아 하는데 그늘에 앉아 하는데 그 신선 노름이지 땡빛 하는 거 보다가 그래요 고마 추억에 이제 말려가지고 내일 또 해야 돼 네 콩 심어가지고 된장 담가가지고 된장 먹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가까이 걸려 3월 말 저 중순경에 심었어 심어가지고 지금 이래 놨다가 엄적 10월달 되면 매주 쏘가지고 또 달아 놨다가 한 달 달 반이나 달아 놨다가 그냥 된장 뭐 소금 썰고 목표 됐다 등목 좀 해야되겠다 등목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타자가 내고 욕받네 수고나지? 물이 차갑구나 아이고 환경이로 우산 쓰세요 아 좋으네 일로 가셔야 되지 여기 마지막 온게 언제예요? 나? 네 마지막은 네가 한 3년 됐나? 3년? 은영이 엄마하고 한 번 왔어서 둘이 아 그래요? 응 오늘 느낌이 새로운 게 남이섬 그러면 일단 데이트의 기본 코스잖아요 제가 남이섬에 처음 간 게 1980년도예요 여기 온 게 30년이 넘었구나 처음 온 게 아유 시원하다 여기 우와 멋있다 여기 상품 보다는 시원한 거 같아 어때요? 좋아 좋아 좋아요? 재밌지 이걸 타야 되는데 뭐를 이걸 타러 쭉 가는 거예요? 남이섬까지 동등으로 가는 건 좀 그렇다 앉아있으면 돼요 저는 그럴 것 같지마 이거 좋아 재밌으니까 이제 뭘 샀던 거 맞아 너무 맛있다고 나중에 이거 그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하하하 하하하 ставля ximism